슈퍼 덕지야 너 여기 밥 주니까 쉼터 안 오고 대박 동주도 있어 동주하고 뉴페 애기도 있어요 뉴페 덕지가 아주 동주가 여기까지 왔어 동주가 여기까지 너 짱먹으려고? 덕지아 너 근데 여기 와있냐 어? 이제 여기서 살 거야? 쉼터 안 오고? 덕지? 괜찮아 어 공주 공주씨 공주가 서열이 높은가봐 대박 최다도 왔어 오늘 뭐야 최다도 왔어요 최다 동주도 있고 동주 공주 최다 덕지 애들이 다 있어 여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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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다가 동주 때렸나 봐 오우 깜짝이야 최다가 동주를 때렸어 동주야 왜 맞고 다녀 아무 일도 없었듯이 아무 일도 없었듯이 없었다른듯이 다소곳하게 앉아있죠 고기 고기 다소곳으로 다소곳이 다소곳이 고기 다소곳이 다소곳으로 포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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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던져주니까 도망가 아이고 누구야 어 너도 왔어? 쟤 갈비 같은데 뭐야 너네 무슨 사이야? 갈비야? 네 짐 쓰읍 이떻고 롸 롸 롸 롸 롸 롸 롸 롸 롸 스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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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